히! 이따 반장이 오면 말랑이 거래하자고 해야지! 헝! 안녕하세요! 어? 반장이다! 반장아! 어, 양말래 일 죽었네? 어, 반장아! 너 말랑 있지? 어, 있지! 헉! 그건 뭐야? 이거? 거미말랑이! 아, 징그럽네! 말랑이 많으면 나랑 말랑이 거래하자! 나 신상 말랑이 많아! 어, 나도 신상 많아? 좋은 거 건질 거 있나? 한번 거래해보자! 그래! 반장이가 갖고 놀던 말랑이 다 갖고 싶다! 음... 저는 이거야! 그냥 말랑이 같아 보이지만 커피잔 같아 보이죠? 하지만 짠! 이렇게 다람쥐가 나오는 말랑이다! 오, 귀엽다! 음, 난 그럼 이거! 오, 헥! 어! 근데! 거북이 눈이... 조금 지워졌는데? 음... 아, 이게 거북이가 많이 둘락날락해서 그래! 흠... 흠! 안 되겠어요! 추가해 주세요! 추가! 추가! 아, 알겠어! 그러면 이거! 어, 어! 우와! 풍선 보는 악이군요! 우와! 귀엽다! 귀엽지? 야! 근데 이거랑 소리 하려면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냐? 추가해 주세요! 추가! 추가! 아 알겠어 나도 추가 나도 풍선 보는 거 있어 풍선 보는 오리 추가한다고 추가 됐지? 그래 그럼 승인 그럼 나도 승인 귀엽네 반장이가 갖고 놀던 공룡이다 집에 잘 진여내놔야지 오바퀴가 풍선 보는 오리 거래하다 뺏겼다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슬쩍 줘야겠다 다음은 뭐 낼 거 있어 너? 음 다음? 나 진짜 장관 더 놀던 건데 오 추인관 볼 저거 되게 느낌 좋다는데 오 이거 진짜 좋아 나도 느낌 진짜 좋은 거 있어 뭔데? 이거 이거 빨랑이 느낌 최강이야 잘 늘어나는 추인권 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 오 그래? 한 번 만져봐도 돼? 그래 만져보고 거래해 오 이거 신기하다 오 이 안에 뭐가 그랬을까? 한 번 잘라보고 싶다 안 돼 자르는 건 안 잘라 아 자른다는 줄 알았네 지금 나도 만져본다 그래 나 이렇게 개구리 알발랑이 깨버린 사람 처음 봤어 안 터진 게 신기하다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승인? 응 아쉬운데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그럼 이건 어때? 옥수수 말랑이 오 옥수수 말랑이?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 바나나 말랑이 바나나 말랑이네? 이거 진짜 맞다 그치? 모르고 앙! 먹을 수도 있어 흠 흠 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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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수박 야이야이야이야 대박대박 이거 뭐야? 양갈래? 하하하 아 뭐야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양갈래랑 남반장 아 진짜 재밌게 거래하고 있잖아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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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바키? 안녕하세요 너네 말랑이 거래하냐? 어 좀 다른 거 갖고 놀까 해서 아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또 오비키가 와서 방해하네 에휴 분명이나 할까? 거래하던 거 해 그럼 난 이거 와 예쁘다 예뻐? 갖고 싶어? 어 엄청 뭐야 저 짜증나대 그럼 저는 이거 귀엽다 근데 쉽게 승인해줄지는 없지 이걸로 안되는데요? 추가해주세요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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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라고요 그럼 여기에 왕관파비 이거 봐 엄청나지 왕관파비 너무 좋잖아 근데 쉽게 승인해줄 수 없다고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충분한 거 같은데 아니 안 충분해 바보 너무 충분해 그럼 로켓 파비까지 엄청 다 갖고 싶은 것만 내잖아 사랑을 뺏기냐 바비시냐 선택을 해야돼 그럼 이제 승인 승인 누르면 반장인은 핸드폰 파비수 오비티한테 주겠지 남반장 넌 진짜 바보야 이제 승인? 그래 승인 승인한다 오케이 승인 바보 똥끼 야 양갈래 너 수업 안 듣고 그냥 가게? 어 나 집에 가고 싶어졌어 응 하 거래만 하고 가네 야 마키 가져라 어? 이거 나 주게? 어 여자 거잖아 난 이 거미말랑이가 제일 좋아 어 고마워 우와 우리야 반갑다 여보세요? 오비티 남반장 짜증나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